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가 했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 형량을. 운전면허 결격사회에 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93조 제1항 8호, 93조 1항의 8호를 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데 8호의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법도 알아야 되고 82조도 알아야 되고 93조도 알아야 되고 8항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면 취소일로부터 2년 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 2번입니다. 14번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얼마가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야 가능합니까? 바로 가능합니까? 3일 지나야 됩니까? 5일 지나야 됩니까? 7일 지나야 됩니까? 요건데 도료구토법 시행령 제49제에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도로주행시험 얘기하는 거죠.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바로 시험을 못 보죠. 떨어진 사람은 연습하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3일 이상이므로 2번이 되겠네요. 15번 도로주행시험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어떤 거를 평가를 하느냐.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을 확인을 해요. 이거 보면 조작하는 능력, 운전하는 능력, 지각 및 판단 능력 이렇게 나와있어요.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 이거 뭐예요? 도로주행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주행 상태에서 운전하는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주행시험 시행령 49제에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도로주행이죠. 이게 거기서 운전장치 조작 능력하고 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게 4번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기능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 2, 3이 맞고요. 4번은 도로주행 얘기하는 거였다 하는 거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6번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 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에 종료는 했습니다. 여기를 딱 나눠야 돼요. 여기를 딱 나눠서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랑 총 중량 780kg인 피견인 자동차, 그러니까 견인되는 차, 차가 있고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차가 11명짜리 승합차고 이 차가 총 중량 780kg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거죠. 도로주행시험 시행규칙 별표 18에 보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비고 3번 란에 피견인 자동차는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을 할 수가 있다 했어요. 각 상황이 나오는데 예쁘죠. 총 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차가 이런 상태죠. 750kg에서 3톤 이하, 750에서 3000 사이라는 거고. 그거를 끌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하고 그 다음에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형, 대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톤을 초과한다면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기본으로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형 대형 가능하고 이건 대형이 가능하다. 견인 자동차 면허가 두 개가 있어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고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하는 차 말고 끌려가는 차, 뒤에 따라서 끌려가는 차가 750kg에서 3000kg 사이면 소형에서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고 3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 얘기였죠. 그러면 승차정원 11명이 승합자동차,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차정원 10명 이하면 2종 보통이고요. 승차정원 15명 이하면 1종 보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면허, 1종 보통 가지고 있어야 되죠. 2종 보통은 하면 11명 승합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2번, 4번 아니고요. 1종 보통 면허까지는 맞고요. 1번, 3번은. 그 다음에 소형 견인차 면허냐, 군환차 면허냐인데 이거는 총중량이 780kg이라고 했죠? 750에서 3000kg 사이죠. 그래서 소형 견인차 혹은 대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소형 견인차 면허가 답이 되겠네요. 1번이었습니다.